안녕하세요 다육앤 꼬그림 입니다 오늘은 다육이정원에 나왔는데요 다육이정원에 또 착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착한 아이들하고 바위솔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새로 입구된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2천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3포트에 5천원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천원에 있는 아이들은 방문하셔서 13개 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택배가 안되고요 천원짜리는 택배가 안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방문하셔서 13개 만원에 하시면 되고요 제가 2천원짜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2천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세포트에 5천원 한답니다 그래서 골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낱개로 구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천원에 구입을 하시고요 세포트를 이제 골라서 세포트 하실 경우에는 5천원에 하시면 됩니다 에그리원인데요 이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두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목대에서 또 자구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까라솔은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나오죠 까라솔도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너무 예쁘죠 외두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자구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자도 있어요 염자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2천원 아 정말 색감 예쁘죠 염자가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아 빨간 포트에 이렇게 송역국 꽃피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송역국도 있고요 이렇게 나울도 있고요 크라시언 나이언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2천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조안다니엘도 있어요 조안다니엘도 이렇게 보니까 분질을 한 건지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조안다니엘이 꽃이 예쁘잖아요 꽃도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노라도 있어요 2천원 포트에 노라도 들어져 있는데 노라가 너무 귀엽죠 어이 외두도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노라는 원래 노제트가 참 예쁘잖아요 보라색으로 물들면 어이 아이들 너무 귀엽게 이드도 있는데 섞여져 있어요 외둔 나이도 이렇게 되어져 있구요 아 나디 칸스 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구요 라디 칸스 있구요 화재도 이렇게 불타오르는 화재도 2천원 포트에 들어져 있구요 펜덴스도 너무 예쁘죠 펜덴스도 요즘 보니까는 자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게 빨간 포트에 2천원 포트에 들어져 있구요 오팔리나도 이렇게 통통한 오팔리나 따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통통한 오팔리나도 있구요 펜덴스도 2천원 포트에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구요 스노우 바니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2천원 빨간 포트인데 2천원 하겠죠 천탑도 있네요 천탑 천탑도 2천원 포트에 들어져 있구요 방울복랑금도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방울복랑금도 있구요 마커스도 있어요 마커스도 이정도 뭐 키가 이정도면 너무 괜찮지요 그라노비아도 2천원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구요 핑클루비도 있구요 큐빅프로스트도 있구요 상아도 있어요 상아도 2천원 포트에 들어져 있구요 여기에 보면 또 꽃이 많이 폈네요 이 아이들 어 밥은 이정도 되네요 이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이 핀 아이들 백음무도 있구요 그린에또라는 아이도 있네요 그린에또는 오 이 아이들을 처음 보는데요 새로 나왔나봐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별꽃으로 피었네요 그린에또래요 홍옥하고도 뭐 조금 니틀잼이나 뭐 다피스비스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린에또라는 아이가 있네요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천원짜리 포트에는 이렇게 또 여미월도 있어요 여미월도 이정도 이제 입장수가 있는 아이들이구요 노라도 있어요 노라도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구요 니틀잼도 노란 꽃이 피려고 그러죠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2천원 포트에 있는 아이들 있구요 매비나도 있어요 매비나도 이렇게 2천원 포트에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매비나도 자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고르시면 또 2천원 포트에 새 포트에 5천원 하구요 동미인도 있어요 동미인도 이렇게 2천원 포트에 빨간 포트에 있구요 이 아이들도 산타루이스도 산타루이스도 이렇게 2천원 포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시면 되구요 청송 메인도 있어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정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도 조금 더 맑은 톤으로 되면 더 예쁘구요 이렇게 루비던트도 있어요 2천원 포트에 있구요 이 아이는 노끼란 노끼란도 2천원 포트에 있구요 애그리원도 2천원 포트에 있답니다 2천원 포트에 있구요 이 아이들은 나즈아가 일까요 라즈아가도 2천원 포트에 있는 것 같아요 오팔리나도 이렇게 이두로 2천원 포트에 있구요 나울도 있구요 스노바니 스노바니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3개 5천원이죠 이 빨간 포트는 3개 5천원 물라코도 이렇게 있구요 마커스도 있어요 종류별로 있죠 이 아이들은 핑클루비도 2천원 포트에 있구요 이렇게 2천원 포트에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고르시면 되구요 어 운동자금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 보는거가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도 빨간 포트에 있는데 가격은 제가 적혀 적어놓도록 할게요 실버스타도 있어요 이 저 이 아이들도 꽤 큰 아이들이죠 이 빨간 포트에 거의 많이 이렇게 크기가 이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큰 아이들 가격은 뭐 빨간 포트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쁜 핑크피리티도 있구요 홍매와도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군생인데 아니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적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3천원 하구요 살금 2인금도 가격은 3천원 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예쁠 때 색감 너무 예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가격도 착하면서 또 옷자라면 또 적심을 해서 또 키우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아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들었구요 사랑미인도 제가 군생으로 큰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랑미인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있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아니 언뜻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연지군지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굳혀지면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종포트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3천원 하고요 로즈킨도 가격은 3천원 한답니다 이렇게 외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솔로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2도 3도 4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랜덤으로 가겠죠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3천원 하고요 핑크 플로라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외도나 2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핑크 플로라도 크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가격 3천원에 나와져 있구요 해리 왓슨도 가격은 3천원 하네요 보종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이두나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구요 요즘 인기가 좋은 바이솔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솔도 이쪽에 조금 더 몸값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전부다 이 아이들 5천원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아이들도 있답니다 푸드레드 와인인데요 바이솔 중에서 이 아이들이 포토제닉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이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제일 색감이 예뻐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찍혀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다 5천원 한포트에 5천원 한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노제트 이렇게 조금씩 다르네요 두스는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도 예쁘네요 이 아이들도 로즈봉항 이라는 아이예요 요즘 뭐 바이솔이 올랐다고 하는데 봄철이니까 바이솔이 많이 밖에 나가면서 어차피 월동도 되는 아이들이죠 바이솔은 거의 월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5천원 해요 로즈봉항도 있고요 갤럭시도 있어요 갤럭시도 보니까 오우 이렇게 탑처럼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양은 조금씩은 다르죠 이렇게 수영이나 모양은 조금씩은 다르고요 덕스트롭 선셋 이라는 아이예요 보이시죠 이 아이들도 5천원 포트에 아니 5천원 다 한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바이솔은 대체적으로 엄마 몸이 있으면 자구들이 조금 많이 달아주는 아이들이 많지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구요 에드워드 벨지 라는 아이예요 에드월드 벨지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입장 사이사이에서 나오는거 보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방울방울 너무 예뻐요 에드월드 벨지 라는 아이구요 여무신도 많이 나오죠 여무신도 이런 느낌이에요 끝에 얘의 아들은 블랙탑처럼 끝에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가요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여무신 여무신은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또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예뻐요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발키리라는 아이가 바이솔에서도 있네요 발키리가 요즘 다육이 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바이솔에서도 발키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 이 아이도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다육이도 조금 발키리가 입장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들 빨간 포트에 있는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바이솔은 우리가 많이 키우지 않다 보니까 바이솔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발키리라는 아이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입장이 다육이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옥접이나 이런 큐빅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요 어 덕스트롭 선셋은 소개해 드렸죠 칼 칼칼이 어 이 아이는 칼칼이 우미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고 이 아이는 가격이 4,000원 하네요 5,000원 아니구요 노제트는 이렇게 조금 크죠 어 이 아이도 참 예쁘게 생겼네요 이런 모습이구요 이렇게 해서 바이솔도 몇 가지 소개를 다 해드렸죠 이렇게 바이솔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구요 착한 아이들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농기시마가 가격 이렇게 만원에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외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나오구요 어 러블리 베어가 가격 5,000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또 나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외드로 나와져 있구요 수영금은 이런 아이들 외드로 되어져 있거든요 가격 8,000원 하구요 아 샤를로즈도 가격은 5,000원 해요 이 아이들도 이제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이 아이들 이 정도 색감이 들어져 있는데 빨갛게 물들면 더 예쁘더라구요 살짝 굳혀진 에스트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2,000원으로 되어져 있구요 3,000원으로 되어져 있구요 3,000원으로 되어져 있구요 빅토리도 가격은 5,000원 한답니다 이 아이들도 기본 사각필분에 들어져 있는데 노제트는 10cm가 훨씬 넘죠 이렇게 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구요 더스티 로즈도 가격은 4,000원 해요 더스티 로즈 이 아이들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색감 예쁜 아이들이구요 브레이브 런너라는 아이가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이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아이들도 있구요 파이어필라 가격은 5,000원 한답니다 파이어필라도 색감이 이제 빨갛게 물들면 더 예쁠 거에요 파이어필라 5,000원 하구요 큐티엔젤도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큐티엔젤이니까 이렇게 핑크색으로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나봐요 이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굳혀져야 할 아이들이구요 암으로 파티 있어요 암으로 파티는 뭐 항상 많이 구입을 하시죠 너무 색감 예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렇게 있어요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격 9,000원 하구요 일단은 아이도 가격은 5,000원 한답니다 5,000원 색감은 미울이 약간은 이 아이들이 나울하고 비슷한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나봐요 진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음 조금은 이제 나울하고 다른 듯 나올 비슷한 미울이구요 미셀 로사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미셀 로사가 이렇게 아우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있구요 누비 도나도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기본 사각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 하구요 소인재가 이렇게 깜찍한 아이들이 나왔어요 소인재 기본 사각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구요 치화와 엔시스도 가격은 6,000원 한답니다 이 아이들은 9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는데 노제트는 꽤 커요 이두나 외두로 뒤여져 있구요 미리내도 가격은 7,000원 한답니다 이 아이들도 미리내도 색감 까망이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런 색감이 먼저 나왔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육이 정원에서 조금 착한 아이들 바위수라고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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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kami blueprint